자, 이동국 홍성은. 홍성은 좋아요, 홍성은. 자, 밀집 수비, 밀집 수비. 그전에, 그전에. 24번. 하킹. 아, 핥혔어, 핥혀. 핥혔어. 핥혔어. 이게 뭐지? 손 들어오는 말인데? 얼굴을 핥혔대. 원래 히팅 사안으로. 아, 히팅, 히팅. 김파울이기 때문에 또 투샷을 얻어냈습니다. 자, 홍성은. 들어갑니다. 자유투는 워낙 정확하죠, 홍성은 선수. 그렇죠? 가르친 보람이 있네. 가르친 보람이 있다. 두 번째 자유투. 오늘 문경은 감독이 가르쳐줬거든요. 두 번째. 아, 짧았습니다. 아, 짧았습니다. 자, 이모. 방신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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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파졌습니다. 이동국. 득점. 좋아요, 이동국. 역시 이동국 에이스죠. 9점째. 신봉아. 쏘라고. 수비해야죠, 수비해야죠. 쏴, 쏴, 쏴. 그렇죠. 그렇죠. 공격 제한 시간 이제 9초, 8초. 신봉아. 골밑. 쉽게 뚫렸습니다. 다 잘 왔는데. 17초, 17초. 괜찮아. 야, 얘기하지 마. 쫄린다니까. 쫄린다니까. 시간 많아, 10초. 남은 시간 15초. 3쿼터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. 원샷 플레이 해야죠, 시간을 다 쓰는. 원샷 플레이, 원샷 플레이. 파울. 자유투죠, 자유투. 문경은 선수가 선수 때 잘하던 팀 파울 상황에서의 파울 얻어내기. 그렇습니다. 우리 문경은 선수는 눈 감고도 자유투가 들어가거든요. 자, 문경은 자유투. 진짜로 눈 감고 쏘네. 자유투 1구. 이게 웬일입니까? 눈 떠요, 눈떠. 눈 떠요, 눈떠. 눈 떠요, 눈떠. 야, 용경 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아. 네,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문경은 두 번째 자유투. 아니, 눈을 왜 감아. 두 번째 자유투. 또 감았어, 또 감았어. 문경은. 또 감았어, 또 감았어. 문경은. 또 감았어, 또 감았어. 자유투자. 문경은 오늘 4점째 득점. 남은 시간 5초. 4, 3, 2, 1. 시간 없어요. 던지지자. 안 들어갔습니다.